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친한테 사기를 치는 것도 모자라 그지같은 가스라이팅까지 시작했지만 어림없다! 우주자멀리 뻥 차여버린 찌질이맨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가진거 개쥐뿔 하나도 없으면서 여친한테 사기치다가 바로 뽀록 나가지고 걷어차 있는 어이구 보는 내 속이 다 시원하네 언제 결혼 못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이상하다네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남친이랑 결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인간 보면 볼수록 뭔가 수상하고 꼬롬해서 그냥 결혼을 엎었거든요. 그랬더니 죽어도 인정을 할 수 없다며 계속 저한테 속물이니 어쩌니 결국 뭐야 너도 돈이야? 이러면서 미쳤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다 글올립니다. 아 물론 이거는 이 남자가 말이 안 통해서 그런게 아니고 또 지금 누가 옳은지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헤어지기 전에 지가 얼마나 그지같은 인간인지 그걸 정확히 알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은 빠른 전달을 위해 음심체 일단 우리는 약 3년정도 만났고 두어달 전부터 결혼 준비를 하던 중이었어요. 지가 먼저 그러더라고 우리 양가 어른들 도움 받지 말고 우리끼리 하자 이렇게요. 그래서 어 그래 나도 그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러자 했고 그렇게 서로가 모은 돈 그리고 대출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기로 했죠. 참고로 모은 돈은 비슷했어요. 각각 1억 2천정도. 물론 그렇게 해도 돈이 부족하니까 그 나머지는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소형 아파트 매매를 계획했어요. 뭐 지방이라서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어? 아니 이게 뭐야? 이 인간 자꾸 왜 이러는 거야? 지금 당장 집을 계약하니만이 하는 이 중요한 마당에 자꾸 뭐랄까? 그 몸을 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이상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아니 너 뭐야? 자꾸 왜 이러는데? 뭐 문제라도 있어? 있으면 확실히 말을 해봐. 뭔데? 내가 알아듣게 설명을 제대로 해보라고. 이랬더니 헐. 어? 그게 있잖아. 지금은 돈이 없어. 이럽니다. 아니 1억 2천 있다며. 뭐? 지금은 이게 뭔 소리지? 하는데 제가 먼저 말을 또 해요. 그러니까 말을 종합해보자면 이겁니다. 일단 제가 모은 돈을 전부 다 몰빵을 하고 자기의 그 부족한 몫까지 더 대출을 받아가지고 매매를 한 다음에 그게 다 정리가 되고 나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했어요. 아니 이게 뭔 개소리야. 뭔데? 왜 그래야 되는데? 라고 이유를 모르니까 자기 엄마가 세를 주는 집이 있는데 그 세입자한테 급히 보증금을 돌려줘야 해서 줬다고 합니다. 빌려줬대요. 빌려줬대요. 야 진짜 이거 어이가 없지만 그래도 침착하게 아 그래? 그랬구나. 그럼 다음 세입자 고해지면 그 돈 바로 받을 수 있는 거네? 이러니까 이 역시 확실하게 말을 안 않고 계속 빙빙 돌려요. 흠 이쯤 되니까 뭔가 꼬롬하고 그지같은 그런 수상한 냄새가 펄펄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그래? 잘 모르겠다고? 그럼 지금 당장 어머님한테 연락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되겠네. 안 그래? 얼른 전화 걸어봐. 이랬더니 얼씨구. 마치 무트로 끌려 나온 물고기처럼 숨을 못 쉬어가지고 파닥파닥 펄쩍펄쩍 뜁니다. 난리를 쳐요. 그러면서 아예 대놓고 정색을 하더라고. 야! 뭐? 엄마한테 전화를 하라고? 지금 그게 뭔 소리야? 나 못 믿냐? 이지랄. 아니 이 미친놈이 여기서 믿고 못 믿고가 왜 나와? 그냥 확인만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요. 바로 이 순간 제 의심은 확신이 됐고 집 계약이고 나발이고 모든 걸 싹 엎으면서 파원 통보했습니다. 아 물론 정말 어쩌면 이 인간의 말이 진짜일 수도 있겠죠. 엄마한테 빌려준 거. 그런데 그게 진짜라 해도 마찬가지. 그게 더 문제야. 어쨌든 문제가 되는 건 똑같다고. 그래서 파원을 물을 생각은 없어요. 뭐 아직 부부도 아니고 결혼하기 전이니까 제가 관여할 권리는 단 하나도 없겠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결혼 준비 중인 사람이었고 결혼 자금이잖아요. 다른 돈도 아니고. 그러면 사전에 미리 이러이러 해가지고 저러저러하다 말이라도 한마디 했다면 그랬다면 그나마 이해를 해보려는 그런 노력 정도는 했을 겁니다. 분명히. 어쩌면 말이죠. 그리고 이것도 웃겨.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아들한테 돈 빌려가는 어머니라니. 이건 더더욱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집을 보러 다니는 걸 뻔히 알면서 아직도 그걸 못 갖고 자꾸 미루는 건 역시 이해가 안 돼요. 모든 게 이상해. 즉 다시 말해서 이게 진짜라 가정을 해도 이런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앞으로의 결혼 생활 내내 쭉 이런 거지같은 문제가 생길 거다. 이게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결혼을 엎었고 이 자식은 뭐 걔 난리를 칩니다. 아니 야 너 왜 이러냐. 우리 엄마가 분명 갚아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왜 못 믿어. 우리 엄마가 뭐 사기꾼이야. 어? 이러는데. 아니 진짜 어이가 없네. 야 우리 엄마도 아닌데 내가 니네 엄마 그걸 어떻게 알아. 이 얘기를 그대로 했더니 결국 마지막에 하는 말. 너 분명 예전에 아무것도 안 따진다고 그러지 않았냐. 근데 뭐 너도 별거 없네. 똑같아. 결국 돈이야 돈. 딴 여자랑 똑같다고. 이러면서 계속 대놓고 속물 취급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마지막에 이러더라고. 너 지금 진짜 성급한 거다.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 이러는데 후회는 개뿔. 이 새끼야. 내가 지금 글 쓰면서 만세삼창을 부르고 있다 내가. 여하튼 이 링크 던져주고 완전히 끝낼 거니까 여러분들 욕 마구마구 달아주세요. 백글리본. 아니 이런 거지같은 놈이 지금 어디서 약을 팔아? 끌 끌 끌. 어머니한테 빌려주기는 깨뿔. 모은 돈 자체를 뻥쳤거나 원래는 있었는데 주식이나 코인에 몰빵해가지고 돈을 잃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뭐 정말 어쩌면 진짜로 빌려준 걸 수도 있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가 됐든 그지같은 거지. 잘 헤어졌어요. 대대빈. 이게 맞아요. 진짜 잘 헤어졌어요. 2번. 저 남자 어쩌면 애초부터 돈을 모은 적이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으로 거짓말하는 이런 인간하고는 절대 취급적 결혼같은 거 하면 안 돼요. 누구도 마찬가지야. 아시겠죠? 2번. 빌려주긴 뭘 빌려줘요. 저놈 그냥 돈이 없는 거야. 이 그지같은 놈이 이전 여친한테 사기를 치네. 어? 3번. 보통 사기치는 놈들이 자기의 그 상황을 들키게 되면 딱 저러죠. 대대 피해자한테 너 뭐야? 돈밖에 모르냐? 속물이냐? 이러면서 가스라이팅을 시작해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죄책감이 생기게. 그런 만큼 실제로 돈이 있었는데 없어졌을 경우 이때 보통 우리같은 사람들은요. 내가 이러이러해가지고 저렇게 됐다. 이런 언제쯤이면 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지금 쓰니 하는 것처럼 상대가 원한다면 정확히 아니 아니 그전에 본인이 먼저 확인을 시켜줘요. 그 외에도 문제 해결을 위해 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지 저렇게 금방 들통날 거짓말은 절대 안한다 이겁니다. 고로 저 자식은 100% 사기꾼이에요. 4번. 저런 남자들 항상 그렇죠. 본인한테 불리하다 싶으면 꼭 여자한테 계산적이다 속물이다. 너 그렇게 안 봤는데 결국 너도 다른 여자들과 똑같네. 돈밖에 모르네. 등등등.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개 난리 치면서 눈이 시뻘개지죠. 지가 더 큰 소리치는 거야. 여하튼 그래요. 저 남자는 지금 수중에 당장 돈이 하나도 없는 거고요. 설사 지가 한 말 그게 진짜라고 해도 그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 곧 결혼할 아들내미 돈을 써버린 부모라니 미친 거 아니야. 이건 여자 돈으로 어떻게든 하겠지라는 그런 심리가 깔려있는 거예요. 즉 결혼하기 전부터 쓰니를 봉 혹은 노예로 보고 있다 이런 겁니다. 5번. 아니 이 그지같은 놈이 돌아나. 결혼할 사이에 자꾸 네가 뭘 숨기니까 깨지는 거지. 이게 무슨 돈 때문이야. 지가 무슨 제발 3세인 줄 아나. 6번. 내가 모은 돈 몰빵하고 자기 몫까지 대출 더 받아가지고 일단 매매하고 후에 갚는다라고 함. 이거 미친 거 아닌가.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갚을 건데요. 어떻게 갚을 거래요. 여태 지 혼자 살면서 돈을 못 모았는데 뭔 수로 그걸 갚을 거야. 네. 일단 더 빌리고 쓴이랑 살면서 같이 갚아 나가자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돈 한 푼 없이 결혼을 하겠다 이거죠. 7번. 저 새끼 제가 100% 뻥하다. 조상신께 감사하세요. 보증금이 뭐야. 무조건 돌아오게 되어 있는 그런 돈 아니야. 그런데 이걸 우물주물 했다고 절대 돈 없는 거야. 축하드립니다. 8번. 남자 말하는 꼬라지 보니까 주식이나 코인이 투자해가지고 돈을 잃을 사이즈도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거지였던 거지. 쓴이가 1억 2천 넘게 있다 하니까 지도 있다고 뻥을 친 거야. 그러면서 제일 만만한 엄마 핑계를 댄 거죠. 그럼 알았으니까 계좌 내역 보여줘 봐. 이렇게 해봐요. 그랬는데 만약 엄마한테 직접 줬다 이러면 돈 찾은 내역을 보여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자존심 개박살내고 비참하게 확 뭉개버리세요. 9번. 아니 미친놈인가? 처음부터 반반씩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결국 너도 돈이냐? 이 소리가 왜 나와? 누가 보면 보좌한테 취집이라도 하려는 줄 알겠네. 끌 끌 끌 끌. 10번. 나 예전에 파혼한 남자도 딱 저랬어요. 계속 그러더라고. 나 돈 있다. 돈 있어 의심하지마. 돈 있어. 이러길래 그래? 그럼 우리 통장부터 만들자. 돈 합쳐가지고 결혼 준비하자고? 당장 만들어 와. 이랬는데 이게 몇 번이고 핑계를 대면 계속 미루는 거야. 그러다 하루는 진지하게 아니 왜 자꾸 통장 하나 만드냐? 나는 다 준비가 됐는데 왜 자꾸 미루는 거야? 결혼 안 할 거야? 이러니까 당연히 해야지.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 그래. 그럼 알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통장은 바로 오늘 내가 만들 테니까 너 바로 입금 시켜라. 이러니까 갑자기 돈이 없다고 해요. 뭐라더라? 엄마가 땅을 사는데 부족해가지고 빌려줬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너 뭐야 원래 돈 있던 거 맞냐? 없는 거 아니야? 하니까 절대로 맞다면 난리 치길래 일단 알았다 하고 나중에 얘네 어머니 가게에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어머님이 깜짝 놀라며 어? 땅? 뭔 땅? 이래가지고 이날 바로 깠어요. 11번. 어이고 네 집 딸내미인지 아가씨가 참 똑부러지네. 참 똘똘해요. 그래서 나는 걱정이 하나도 안 된다. 나중에 딴 놈 만나가지고 결혼해도 참 잘 살겠어? 대댓글. 있으니가 독순이인 거 저도 공감합니다. 맨날 등신같은 지팔짓꾼. 개 시궁창. 어? 그런 난미세들 때문에 하루하루가 고구마의 연속이었는데 어우 그런 거 쑥 내려간다. 너무 좋아. 12번. 딱 보니까 이놈 이거 가진 거 개 쥐풀 하나도 없고 어? 엄마가 가지고 있는 걸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어림도 없었나 봅니다. 깔깔깔. 대댓글. 맞네. 지는 당연히 엄마가 도와줄 거라 생각을 하고 돈이 있다고 미리 구라를 친 건데 그게 실패한 거죠. 13번. 이게 100% 거짓말인 이유. 보통 이런 경우. 즉 진짜 돈이 있었는데 빌려줬을 경우에 일반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물어보기도 전에 먼저 증거를 보여주면서 모든 걸 다 오픈하고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합니다. 오해가 없게끔. 상대가 의심을 하면 그게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의심을 하기도 전 본인이 알아서 다 보여준다 이거야. 어? 이런 말이죠. 근데 이 자식은 증거가 하나도 없어. 그냥 말뿐이지. 즉 이건 100% 구라다 이거야. 사기치는 거죠. 14번. 어? 어? 야 쓴이가 진짜로 돈 밝히는 속물이면 돈이 많은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하지. 자기랑 똑같이 모은 남자랑 결혼하겠냐고.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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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이. 제 생각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남자는 어쨌든 간에 연애를 하다 날렸든 그 전에 날렸든 아니면 펑펑 써가지고 애초에 못 모았던 간에 돈이 없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가 부모님이 도와줄 거라 예상을 하고 1억 2천. 나도 그만큼 있다. 그런 거니까 처음 밑밥을 깐 게 부모님한테 도움받지 말자 이 말을 밑밥을 깐 것 같아요. 도움받지 말자 해놓고 자기는 엄마 아버지한테 돈 받아와가지고 이거 내 돈이다 하는 거지. 하여튼 꼬르메. 아무튼 시원하군요. 이런 사연이 많아야 돼. 감사합니다.